자 우리 강동원씨 어디를 가던 그곳을 런웨이로 만드는 팀을 가졌죠 자 오늘은 낮 12시 얼굴로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아요 정면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죠 정면 앞쪽 뒤쪽 오늘 정말 어린왕제 같은 모습으로 동원씨 신발보다는 말빨과 칼빨의 천박사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빨과 칼빨을 보여줄 수 없으니까 자 강동원씨 얼굴빨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정면을 보고 환하게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자 우리 여러분 강동원씨의 얼굴빨 자퇴해 보실게요 자 이번에는 허주노 배우를 모시겠습니다 네 허주노씨 자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이 많았던 만큼 또 어떤 변신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정면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범천 정말 위협적인 캐릭터인데 허주노씨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허주노씨만의 강력한 카리스마로 제압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강력한 카리스마 아 눈빛에서 뽑아나오는 카리스마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정말 강렬합니다 잠시 후에 모실게요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솜씨 모셔볼까요 블랙 드레스로 정말 멋진 룩을 선보이고 있는 이솜씨입니다 시선 자연스럽게 왼쪽부터 봐주시죠 정면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죠 자 이번에 특별한 눈을 가진 인물인데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봐버린 그럼 특별한 눈 한번 보여주시죠 자 눈빛 예고 당연합니다 잘하고 있다 좋았어 좋았어 반대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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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봐버린 특별한 눈빛 하나 둘 셋 이거죠 잠시 후에 모실게요 잠시 후에 모실게요 너무 사랑스럽지 않아요 자 이번에는 풀고 있는데요 자 우리의 패셔니스타 패키 이동희씨 왼쪽부터 봐주시죠 정면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패키답게 FW 의상을 입고 온 우리 이동희씨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동희씨 천박사 테마 연구소의 부사장이자 또 하늘천TV 운영자시죠 정말 많은 구독해달라는 그런 의미로 널리 하늘천TV를 알리기 위해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부탁드릴까요 자 갑니다 종종자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동희씨 잠시 후에 모실게요 자 이번에는 김종수씨를 모시겠습니다 네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김종수씨 왼쪽부터 봐주시죠 정면 네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황사장님 알고보면 숨겨진 고수 아니겠습니까 고수의 포스가 느껴지는 코지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자 아 아우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모실게요 자 우리 박소희 배우 모실게요 네 우리 소희 배우 수강에 거기 서주시면 돼요 네 왼쪽부터 봐주시죠 정면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쪽 네 정말 바탕화면으로 간직하고 싶은 네 우리 소희씨의 사진이 될 것 같아요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죠 자 앞으로 충무로를 이끌어 나갈 유망주답게 파이팅 넘치는 포즈 한번 부탁드릴까요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소희 배우 그 자리에 계시고요 배우분들 모두 모실게요 네 김정수씨 강동원의 좋습니다 여기 여기가 중앙으로 좋아요 가까이 서주시고 자 허준호 배우님이 몸을 살짝 틀어서 왼쪽부터 봐주시죠 이쪽입니다 네 정면 봐주시고요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동원씨가 몸을 틀어서 네 정면 아래쪽 자 정면을 봐주시고요 천박사 테마 연구소 추석 때 온 가족이 볼 수 있는데 온 가족은 사랑이죠 하트 한번 가볼까요 네 네 자 어머 강동원씨 아 대단합니다 아 전박사 앞으로 들어주세요 네 정면 봐주시고요 와 대단한데요 네 하나밖에 없냐고 지금 허준호씨가 범천 네 아 좋습니다 파이팅도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파이팅 아 좋습니다 김성식 감독님 모시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자 일단 왼쪽부터 봐주시죠 우리 허준호씨가 몸을 틀어서 왼쪽 정면 오른쪽 그리고 정면 아래 자 정면을 봐주시고요 저희가 판넬을 준비했거든요 네 추석엔 천박사 판넬을 들고 단체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네 중앙 끝쪽을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네 모두가 함께해서 그 판넬을 살짝 틀어서 몸을 틀어서 왼쪽부터 봐주시죠 아 좋습니다 네 호흡이 척척 맞지 않습니까 네 정면 그 허준호씨께서 살짝만 내려주셔서 좋습니다 지금 완벽해요 자 이번에는 오른쪽 살짝 틀어서 아 자 그리고 정면 아래쪽입니다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을 봐주시고요 자 제가 추석엔 천박사 외치면 일곱 분 추천을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면을 봐주시고요 추석엔 천박사 추천 네 이상으로 포토타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대 옆쪽으로 네 세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